오늘은 여러분께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 찐으로 fm들이 패배를 선언한 내용 보여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한남 입장에서 여성시대 보고 있으면 존나 웃으울 듯 이라는 글을 보시죠. 대놓고 남성을 올려치기하며 여성시대를 내려치기하는 이 글에는 댓글만 수백 개 달려있을 정도로 여시에서 난리가 난 글입니다. 세간의 여시하면 비혼 비연의 fm커뮤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 본질을 봐보면 연애하고 싶은 여자들 남미세 모임이야 크크. 남자들 여시 글 내용은 못 보겠지만 제목은 볼 수가 있는데 제목만 봐도 다 연애이야기밖에 없고 하루 종일 연애이야기 남친이야기 결혼이야기 전남친이야기 하는데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을 fm이라 생각이나 하겠어. 그냥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 못해서 슬퍼하는 남미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남자였지 그러면 여성시대 돌아가는 꼴보고 존나 우스웠을 것 같아 크크. 비혼 비혼 울부짖어도 어차피 나이 먹으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게 뻔하고. 비혼이었던 저를 변하게 만들어준 웅행거리면서 결혼하는 여자 한 트럭인데 지금 비혼거리는 여자들은 안 그럴 거 같냐는 눈으로 남자들이 볼 것 같아. 남자들이 여성인권 뭐하러 신경쓰냐 어차피 나이 먹으면 결혼하고 싶어서 애걸복걸 할 건데. 여성시대에 올라오는 글 90%는 이성 관련 문제라는 게 참 현타온다. 머리는 fm리스트인데 가슴은 남자 없이 못 사는 게 여시 같아.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남자 만나고 싶은 여자들 때문에 fm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이 놀라운 글을 보겠습니다. 대놓고 여성시대하는 한국 여자들을 꼬집으며 fm은 이미 패배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저 말까지. 누가 봐도 완벽히 자조적으로 fm의 허와 시를 말하는 이 글에는 글쓴이를 욕하는 댓글이 가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그렇지 않다 모함하지 말거라 라는 댓글이 가득할 것 같지만. 이 글의 첫 번째 댓글은 내가 느끼던 감정과 비슷하다 솔직히 나도 fm이 이 세상을 뒤덮을 날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 라면서 fm의 미래에 대해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댓글이라는 사실. 여시아는 fm 리스트이면서 동시에 남자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 널리고 널렸는데 남자들이 fm들 보면 우습긴 할 듯. 이라면서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그녀들. fm은 이미 패배했다는 말이 너무 가슴 아프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 절대 모시길 싸움을 하고 있어. 뭔가 찔린다 나도 사실 여시에서는 한남염 한남죽어라 외치는데 현실에서는 남자친구 흐린누나면서 다 만나거든. fm은 무슨 그냥 한남이랑 연애하고 싶은데 마땅한 남자 없어서 화나있고 심포도마냥 가지고 싶은 거 못가져서 심통나 있는 거임. fm도 유행이었지 뭐 패션자파라는 말 싫어하는데 패션 fm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자조적으로 여성들의 미래를 확실히 말하는 우리 자칭 fm 여러분들. 개웃긴 거 알려줄까? 이 글 바로 아래 여시 글이 생리의 정인데 남친이랑 관계할 것 같다고 그거 안 좋냐고 물어보는 그림. 이라는 식으로 여성시대에는 연애하고 싶은 여자들이 넘쳐난다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그리고 실제로 작성된 글 바로 아래 글은 생리의 정일 직전의 관계에 대한 질문글이죠. 우리 fm들이 생각보다 꽤나 정확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fm이 이기는 경우에 수는 없어 어차피 이 글에 댓글 다는 여자들도 남친 사귀면서 여성인권 생각하는 척하잖아 그리고 그게 나야. 라는 식의 자아성찰도 보이는 게 지금 현실이고. 여시는 솔직히 결혼하고 싶은데 그거 못해서 자기는 fm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수단에 불과해. fm fm 거리다가도 돈 많고 괜찮은 남자 생기면 흐린 눈하고 바로 결혼할 사람들 여기 세고 셌을 듯. 라면서 시원하게 여자들의 비혼호소인을 꼬집는 저 모습. 그냥 fm이라 말하지 말고 괜찮은 남자 만들기 운동이라 말해 내 입맛대로 여자에게 오냐오냐 관심 노력 돈 쏟아줄 남자 찾기 운동이잖아. 라면서 fm을 비웃는 여자들의 모습. 쟤들이 진짜 궁지에 몰리긴 몰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fm에 대해 찬양할 때는 언제도 이제 와서 fm은 망했다 fm은 패배했다라고 말하며. 패배감에 젖어서 이제 와서 사과하고 자아성찰하는 저꼬라지. 오늘 영상은 이 한마디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미스터 조만 대장경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 착각하지 마라.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 이놈을 때려줍니다.